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다 알려주는 드로영재입니다. 오늘은 웃는 모습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웃는 표정은 얼굴에 여러가지 근육들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오늘은 주로 입모양을 중심으로 살짝 웃는 모습, 그러니까 미소를 짓는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소를 전문용어로 실실 쪼갠다고 하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영재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모양을 스케치하고 E하고 입안쪽 공간을 연필톤을 깔아서 구분지어줍니다. 입 주변 근육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주름톤을 그려줍니다. 입술을 그릴때는 입술주름 방향으로 선을 사용해서 입술의 결을 살립니다. 입술주름이 너무 강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립니다. 찰피를 사용해서 문질러주면 자연스러운 주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E의 밝은 결을 그려줍니다. 입술 주변 근육의 주름은 약간 강하게 그려줍니다. 입술 주변 근육의 흐름은 영상 중간에 톰크루즈 얼굴을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웃는 표정을 그리는데 필요한 입술 모양과 이를 그리는 법, 입 주변 근육 묘사, 그리고 미소 지을 때 눈 모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중간에 넘기거나 스킵하면 중요한 강의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영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복습과 연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웃는 표정이라고 해서 실제 사람을 그릴 때 입 끝을 이런 식으로 세모로 그리면 안됩니다. 관찰을 해보면 세모가 아니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를 좀 더 강조하면서 입안을 그립니다. 이와 이사이는 찰피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그립니다. 너무 강하게 그리면 이사이가 벌어져 보여서 못생기게 됩니다. 이사이가 쩍쩍 벌어져서 이쁜 얼굴은 별로 없죠. 관념적으로 봤을 때 예쁜 얼굴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모델로 그리는 대상이 그 부분이 강하게 보여도 의도적으로 약하게 그려야 됩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와 이사이 그리고 팔자주름이나 눈 밑 다크서클 이런 부분을 강해 보인다고 해서 강하게 그리면 아주 웃긴 얼굴이 됩니다. 팔자주름 같은 경우 관찰할 때는 눈에 띄게 보여서 보이는 대로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려놓고 보면 인물이 실제 나이보다 폭삭 늙어 보이거나 원숭이처럼 보일 때가 있죠. 자신이 관찰하는 것이 전체를 보는게 아니라 부분을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관찰하는 것은 그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를 관찰하는 부분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찰필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입술 표현에서 찰필과 지우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모양을 디테일하게 그립니다. 그래야 더 사실적인 인물 표현이 됩니다. 이 모양을 확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각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꺾인 각을 그려주고 톤을 넣고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 준 다음에 반짝이를 그려서 이에 질감을 살립니다. 이 끝은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관찰해 보면 약간의 요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세밀하게 그려줍니다. 이에 반짝이는 지우개를 사용해서 세로로 결을 내듯이 지워줍니다. 붓을 사용해서 이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빨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에게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은 이라고 해야 됩니다. 똑똑하죠? 입 주변 근육을 그립니다. 입술 주름도 세밀하게 그려줍니다. 입에서 가장 톤이 강한 곳은 입 양쪽 끝입니다. 손에 힘을 빡 줘가지고 아주 강하게 톤을 넣어줍니다. 미니 아랫니 사이 공간도 진하게 톤을 넣는데 양쪽 끝보다는 연하게 넣어서 입속 공간감을 살려줍니다. 깊은 입안을 표현한다는 기분으로 그려줍니다. 입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윗입술의 그림자를 그립니다. 이는 양쪽 끝으로 갈수록 약간 어두워지게 그립니다. 그러면 전체의 톤이 앞니 쪽으로 올수록 밝아지게 해서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입의 미소를 잘 표현해주면 눈꼬리만 내려도 웃는 얼굴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죠. 이런식으로 이제 톤 크루즈 얼굴을 그리면서 앞에서 알려드린 입거리는 스킬을 사용해서 미소를 짓는 표정을 실제로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영상 준비할 때 강의할 주제를 먼저 정하고 대상을 찾는 편입니다. 오늘도 가벼운 미소 약간 어색하게 짓는 미소를 그리는 방법을 강의하려고 주제를 정하고 대상을 찾는데 마땅한 표정이 없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찾다가 찾다가 지쳐갈 때쯤에 톤 크루즈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톤 크루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 중 한 명이라서 더 기분 좋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기 쉬운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특징이 많은 얼굴이라서 쉽게 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톤 크루즈가 눈도 크지 않고 코만 커가지고 정면에서 높이 솟은 큰 코를 그리기도 힘들고 웃는 표정 위주로 찾다보니까 헤어스타일이 톤 크루즈의 특징인 짧은 머리 스타일과도 조금 달라서 좀처럼 닮지가 않아서 닮게 그리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톤 크루즈 하면 보통 톤 크루즈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탑건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미션 임파서블도 많이 얘기합니다. 톤 크루즈를 많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유명한 탑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탑건 2가 개봉된다고 하니까 2를 먼저 보고 1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탐 크루즈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톤 크루즈라고들 하죠. 영어책에서 아이엠탑하고 아이엠톰하고 어느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빅뱅의 탑은 빅뱅의 톱이 되는 겁니까? 탑건도 톱건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보탑은 다보톱 뭐 탑이든 톰이든 어떻게 발음을 해도 외국인이 못 알아듣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톰 크루즈의 다른 영화도 많이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야망의 함정이라는 영화입니다. 존 그리샴의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건데 제가 존 그리샴을 너무 좋아해서 존 그리샴 책을 거의 다 사놓고 책장이 떨어져 나가도록 몇번씩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보통 소설을 영화로 만들면 원작에 못 미쳐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원작을 여러번 읽어본 입장에서 소설 원작을 너무나 잘 살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야망의 함정이 톰 크루즈 영화 중에 그렇게 유명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엄청나게 잘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도 여러번 봤습니다. 제가 추리 소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리차일드의 정리처 시리즈도 좋아하는데 톰 크루즈가 영화로 제작한 정리처 시리즈도 정말 좋아합니다. 정리처 시리즈 영화는 리차일드 소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은 영화이긴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욕먹는거는 소설 속의 정리처는 키가 190이 넘는 거구라서 키하고 덩치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톰 크루즈는 키가 170정도의 슬림한 몸매라서 매치가 너무 안된다고 거부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톰 크루즈를 톰 크루저라고 부를 때가 있었죠. 미녀들의 수다라는 방송에서 초대된 패널이 남자 키 180이하는 모두 루저라고 말해서 엄청난 논란이 생겼고 그러면 톰 크루즈는 180이 안되니까 루저겠네 라고 비꼬면서 톰 크루저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저는 주인공의 키를 빼면 나름 원작을 잘 살린 영화라고 생각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톰 크루즈가 소유한 영화사가 정리처 시리즈의 원작의 판권을 모두 샀다고 하니까 앞으로 제작될 정리처 시리즈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이런 명작들도 있지만 톰 크루저 톰 크루저 하면 역시 미션 임파서블이죠.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영화 제작 비하인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톰 크루즈가 직접 스턴트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줘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거의 모든 스턴트를 직접 해내는 걸로 유명하죠.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보면서 초고층 유리벽 빌딩을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려 있는 장면들이 너무 실감난다고 하면서 봤었는데 톰 크루즈가 직접 실제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꾸불꾸불한 계곡을 날아다니는 헬기 추격 장면을 위해서 직접 조종술을 배워서 그 장면을 완성하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추격심 같은 위험한 장면들도 모두 직접 연기했다고 합니다. 홍콩에 성룡이 있다면 헐리우스에는 톰 크루즈가 있죠. 여러분은 톰 크루즈의 수많은 영화 중에 가장 좋은 영화 딱 한편만 고르라고 하면 어떤 영화를 고르시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톰 크루즈 액션에 대해서 극찬을 해놓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딱 한편을 고르라면 제리 맥과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최소 5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된 영화죠. 제가 영화 보는 기준은 액션, 스릴러, 코믹, 범죄 딱 요 범주의 영화뿐입니다. 사랑여기는 공포는 제리 맥과이언은 제가 좋아하는 범주에서 조금 벗어난 영화지만 톰 크루즈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금붕어를 들고 회사를 나가는 장면하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동네 아줌마들 모여있는 데서 고백을 하는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완벽한 영화죠. 꼬마이가 너무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면서 알게 됐는데 톰 크루즈가 의외로 주름이 많은 얼굴입니다. 뭐 나이도 무시는 못하겠죠.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웃는 표정의 또 다른 포인트는 눈입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건 만화를 봐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만화처럼 그릴 수는 없으니까 눈꼬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눈가에 주름을 절대 대충 넣으면 안됩니다. 주름이 많다고 해서 대충 이정도 넣으면 되겠지 하고 막 넣으면 안됩니다. 주름의 방향하고 굵기를 잘 관찰해서 정확한 위치의 주름을 그려주세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표정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톰 크루즈의 입 주변 주름을 잘 강조해줍니다. 머리카라 웨이브는 카드에 있는 방탄 뷔 머리 그릴 때 영상을 참고로 해주세요. 얼굴 전체를 평붓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튀는 곳이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코가 크고 오똑한 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시던 전형적인 코쟁이 외국인이죠. 전문용어로 양코백이라고 하죠. 높이 솟은 코를 정면에서 그릴 때는 코끝의 길이를 좀 길게 잡아줘서 코의 높이와 사이즈를 표현합니다. 찰필로 세밀한 부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수염 자국하고 피부결을 지우개와 찰필을 사용해서 강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피부 표현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근육이 많은 몸이라서 목접과 흉쇄유돌근은 조금 강하게 구분지어줍니다. 지금 이에 톤이 지저분해져서 지우개로 해결이 안됩니다.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이에 결을 살리면서 밝은 색을 넣어줍니다. 짙은 색의 옷은 팔비를 사용해서 진하게 그려줍니다. 머리카락의 어두운 부분도 팔비를 사용해서 아주 진하게 그려줍니다. 입가의 주름을 잘 관찰을 해서 신경써서 그립니다.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손때 묻은 외곽 부분을 깔끔하게 지워서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톰크루즈 얼굴을 그리면서 잔잔한 미소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은 꼭 전체 알림으로 해주세요.